지난 20일 마포나루 새우저축제가 진행되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1회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와 전국 예쁜 강아지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세대의 참가자들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웃음 가득했던 축제 3일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1회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와 전국 예쁜 강아지 선발대회가 열려 참가자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2024 긍정의힘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는 평화의 광장을 시작으로 홍재천, 별자리광장 등 상암동 일대를 지나 다시 평화광장으로 도착하는 코스로 하프, 10km, 5km의 3가지 코스로 구성되었습니다. 달리기 좋아해서 뛰게 됐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효도밥상 있다고 해서 아빠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뛰게 됐어요. 항상 페이스베커 잘 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마라톤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바람도 솔솔 잘 보고 한강 보면서 뛰니까 경치도 좋고 그래서 잘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팅! 오늘 처음 나오는 마라톤이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완주를 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달 오후에는 수변 무대에서 황포 돛배를 배경으로 전국 예쁜 강아지 선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공 같지만 강아지, 남자애 같지만 여자애 이런 단전 매력이 있는 스탠다드 포들이에요. 랑 눈을 마주치면서 호흡하면서 걷는 거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했어요. 오늘 너무 운이 좋게 2등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테디야 고마워! 고생했어! 너 너무 예뻐! 청명한 가을 날씨 속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